신이 있나? 한때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불렀죠. 나는 궁금해져. 지금은 낮일까 밤일까. 저에게 예고장을 보내온 살인자는 이미 두 명을 살해했습니다. 예고대로 사람이 죽는 거니까 자살이나 사고는 아니죠. 죽은 놈들이 다 범죄자들이다. 복수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꾸민 건 바로 내가 범인인가봐요. 이 사건 당신이 범인이에요. 난 그냥 지금이 낮일까 밤일까 궁금한 것뿐이야.